1. 구세주 행세를 하고 있어 구세주 행세를 하고 있어 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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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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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밝은 빛나던 진실특기 빛을 잃고 의심의 에너지가 없던 사실들조차 무너진다 눈앞에 썼던 질문받에 사라져간다 이것이 현실인가 아이아이 제가 변함없는 진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나의 혼식은 몸부림치고 있다 소리찍기 그렇지만 변함없는 지칠만은 보기 못해 찾아낸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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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 죽음 그 의미를 판단하고 따지는 널 김가희지 너의 존재 너의 존재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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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스노트에서 엘 역할로 지난 한 5개월 정도 달려왔던 배우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지금 세미막이고요 지금 인터미션입니다 네 내일 끝난다니까 되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되게 음 제가 공연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매회 굉장히 긴장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을 뭐 아무튼 너무 재밌는 공연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아 오늘 지금 세미막 내일 이제 막공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또 기가 막힌 레전드 공연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짧게나마 소감을 말씀드리고 또 임하게 집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철컹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공연을 보러 와주시고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관객 모든 관객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우리 우리 팀 데스노트 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인자를 입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는 A였습니다 안녕 안녕